제러님 구독자 10만되면 타릭 코스프레야 라고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21살 유령모인, 유령모인 선으로 갈려고 목소리만 듣고 사귀자네 와 저기 안죽어? 헐 길게 산 쩔었는데 음 야 너 따고 죽는다 너 따고 죽는다 이 새끼야 너는 따고 죽는다 내가 너는 따고 죽을거야 이 새끼 혼자 니 혼자 보낼거 같아 내가? 삼소 삼소드 삼소드 삼담검 아 이 새끼 존나오네 진짜 아 형 아 오빠 아아 봐줘 흫 오빠 봐줘 으아 졸라쎄 으아아아 으아아아 봤죠?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오지마 형 리신이 형 살려줘 잘 갈려 으아아아 썰어 나이스 방금 봤습니까 리산드라 딱 올 때 내가 이거 딱 회오리로 피하는거 여러분들 제가 꿀팁 알려줄까요? 일단 딱 이 스택을 모아요 장막 장막이랑 같이 장막 사용하고 하면은 으아 난 너모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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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리는군요 오케이 야 미안해 리신아 잘 디뎌어어어 어 아 뭐야 왜 라마섭 퇴치해 아씨 아깝다 아 리신 죽고 불로 쟤한테 줘가지고 다시 내가 되찾으려 했는데 근데 야소 불꽃축제 야소 쓰면은 뭔가 조금 뭔가 좀 허세가 좀 들어요 조다 족밥인데 허세가 좀 들어 지가 마치 잘하는거 마냥 뭔가 자기가 페이커가 된거 같은 그런 기분? 현실은 불우조 으흫 야소 성인증 좀 했으면 좋겠다 야소 핍할 때 딱 19세 딱 뜨고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런식으로 걔네들은 근데 걔네들은 부모님 주민이라도 털어서 무조건 쓸거야 백프로 부모님 엄빠! 막 그런거 뜨면은 인증 뜨면은 바로 엄빠! 아이디! 이런다 걔네들은 야소 어떻게든 한다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집으로 그는 피를 찾는다 오케이! 이런식으로 오케이! 이런식으로 뭐야 야야 타리가 너 그냥 죽어 너 임마 와 야 근데 리산드라는 지금 몇십번으로 오는데 우리 람머스는 여기서 지방령이야? 야 그냥 닉네임 믿고 닉네임 믿고 한다 너 닉네임 믿고 한다 람머스 닉네임에 먹칠하지 말아놔 어 오 오 오 개빨라 시발 오케이 밀어 서포트 다음판에 서포트 한번 해줘 나 쓰레쉬 진짜 잘해요 아이고 그리오 자리 아니 굴러어 뭐해 AVI 오케 파라바라바바바바바바 이러면 또 영전강 신 리산이 넌 잘건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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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야 야 얘들아 내가 주인공이야 기다려 야 주인공 기다려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채도 채도 커드라 채도 커드라 채도 커드라 채도 커드라 채도 채도 미니언 커드라 오케이 채도 미니언 커드라 채도 커드라 근데 얘는 무기지 그냥 오케이 이것도 이것도 오케이 좋아 혼난데 뭐 오케이 야수호는 이제 야필승이에요 이제 제가 바꿉니다 이 펜덴 야수호로 베르벤스 벤시 그리고 흠란 오케이 굿 야 야 이제 커드라도 돼 4대1도 돼 이제 4대1 전병 4대1 전병 4대1 전병 5대1 전병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졸라 슈가 이게 뭐 cc가 몇개야 좋아 좋아 야 일로와 이게 이게 벤시라가지고 탱이 존나 잘 돼요 이거 마 이거 질 수가 없어 이거 지면은 지면 롤 졌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빠지세요 아 보이베 죽는거에요 새끼야 데미지 존나 세죠 슈바 저바 아 하하하 피해주고 아 이거 맞았어 스틸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스킬 스톱맞았어 아 안 맞았어 다 다른건데 여기 딱 스톱맞냐 슈바 오케이 라머스 AVI 야 야 나 갈게 나 야 나 막타한대만 야 막타 야 막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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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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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한대만 제발 막타한대 넥서스 한대만 제발 리신새끼야 꺼져 더 건들지마 내가 막타 내가 막타 질거야 아 진짜 리신 아 진짜 리신 아 진짜 리신 너 미워할거야 너 리포심 아 진짜 리신 리포심 자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